대낮에 주민들의 산책로였던 공원 둘레길에서 벌어진 잔인한 성범죄는 철저히 계획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고 피해자를 내리친 둔기도 넉 달 전에 미리 사뒀다는 겁니다. 신립역 흉기단동 사건 등으로 경찰이 사상처 특별치한 활동을 선포하고 이북은 순찰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끔찍한 범죄가 벌어져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JTBC 취재 결과 피의자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빠져나갈 국리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먼저 경찰 수사로 드러난 내용부터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대낮 공원 입구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걸어갑니다. 어제 이 공원 숲 속에서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30살 최 모 씨입니다. 최 씨는 어제 오전 9시 55분 둔기는 주머니에 넣은 채 서울 독산동 집에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비틀비틀 느리게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마주치자 갑자기 옷을 털더니 지나간 사람을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1시간쯤 걸어 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에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낮 12시 10분쯤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며 운동하러 자주 갔던 곳이라 CCTV가 없는 걸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시도는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항이 심해 실패했다면서 범행 장소로 끌고 가다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힘이 남아 있었다면 성폭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 씨의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도 경찰에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과 같이 정신병력을 주장하는 겁니다. 최 씨의 이런 주장 모두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이번 범행에 쓴 둔기 2개를 4달 전에 미리 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최 씨가 우울증을 알았는지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소장님.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요. 본인이 지금 밝혔습니다. 목표가 필요했고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어요.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맨 처음에는 맨 처음부터 성폭행하려고 접근했고 여성을 밀어넣어뜨렸다고 진술을 했다가 또 잠시 이후에는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여성이 스스로 넘어졌다라고도 얘기하고 좀 행설수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은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또는 30년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봐서 성폭행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간이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고요. 음주 여부도 측정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도 아니었어요. 정신질환 병력을 지금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는 받은 적이 있지만 치료는 받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직업은 없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범행 현장은 산 중턱에 위치했지만 주변 근처 아파트와 걸어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사실상 도심 공원이었습니다. 자, 이 범행 장소로 공원을 택했던 이유는 뭘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CCTV가 없는 곳을 노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사실은 신림동 둘리길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입구 외에는 중간에 CCTV가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TV가 없는 곳을 상대로 해서 피해, 즉 범행을 했던 거라고 본인이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일지를 간단히 보게 되면 9시 55분경에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11시 1분경에 신림동 둘리길에 도착했습니다. 11시 1분부터 40분 내에 범행 대상을 물생하고 범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1시 44분경에 등산객이 일일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신고 접수를 받고 코드1이나 코드0를 발령했을 거예요. 긴급출동입니다. 출동해서 12시 10분에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 즉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 이 둘레길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한 20분 정도 걸어가는 장소에서 범행을 한 것입니다. 소장님, 이자가 9시 55분쯤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더라고요. 그 모습 차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좀 소름 끼쳐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었고 그냥 골목길을 휘적휘적 산책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돌아다닙니다. 보면 그냥 안전해 보여요. 그런데 손에 둔기나 흉기는 일단 보이지는 않고 전자발찌 이런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설마 사람에게 저런 공격을 할 거라고는 의심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너무 더 소름이 끼치는데요. 경찰한테는 지금 진술을 확보한 게 이 거리는 내가 운동을 위해서 자주 왔던 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익숙한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범행 2시간 전에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집에서 나왔고 1시간 전에 그 범행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 둘레길에 도착을 해서 1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그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피해자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해 여성은 머리 등을 다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의식불명이고 위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치료 중이다 보니까 경찰조차도 접근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곳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쳤는지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전하고 있고요.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의 특별치한 기간을 비웃듯이 강력범죄가 또다시 신림동에서 발생을 했는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경찰에게 이 점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정 여러분이 채팅창에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아침 저녁으로 뒷산 산책을 가시는데 이제 무서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지금 사건들이 너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낮의 신림력 사건, 또 그리고 퇴근길의 서현역 사건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사건까지. 한 달에 지금 강력 사건들이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치한 기간이라면서 왜 안 되느냐, 왜 예방을 못하느냐. 경찰이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특별치한 활동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게 사실은 근원적인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조금 길 걸을 때 주위를 좀 둘러보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아마 못 믿는 사회까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내기 전에 저 이 말씀만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도대체 이자는 또 누구냐. 최모라고까지 나왔는데 이자는 누구냐라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최윤종입니다. 최윤종. 승재현 위원께서 오늘 출연하는 날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보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이런 성범죄자도 신상공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재현 위원은 최윤종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공개가 의혹의 처음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심의를 거치면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그동안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전해드렸지만 여론이 주목하면 공개가 됩니다. 여론이 그냥 흐지부지 되면 그냥 넘어가고요. 결국 우리 가족 여러분의 우리 시민들의 힘이 이자의 신상도 공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